오늘 가격 놓치면 후에 7월 16일 화요일 도착 러시아 대게 시세 최저가 선호자숙 1키로 26,900원 및 킹크랩시가 안내드립니다. 오늘은 안 사셔도 가격만이라도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최저가 선호자숙 대게를 3키로부터 무료배송하는 날은 흔치 않습니다. 십수년간의 택배 노하우로 뜨거운 한여름에도 고객님대까지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해 수산유통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러시아 마가단 및 베르디 지역에서 조업한 대게가 대량 입구하였는데요. 현장 대형 수조관리 실수로 인해 선호죽거나 죽으려는 대게 대량 발생하였습니다. 보통 러시아 대게 선호자숙 시세는 1키로당 3만 2천원에서 3만 5천원 사이에 유통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단 하루 역대급 러시아 대게 시세 1키로당 2만 6천 9백원에 공급합니다. 수조관리 실수로 인하여 대량으로 선호자숙 대게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소보다 품질이 좋고 가격을 러시아 대게 시세 최저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단골분들의 많은 재구매가 예상됩니다. 저희에겐 큰 손실입니다만 고객님께는 개이득, 기회입니다. 항상 주말에는 주문이 많기 때문에 늦으면 무조건 품절됩니다. 품절 전 구매 시 716화 고객님 댁 도착합니다. 이렇게 러시아 대게 가격, 킹크랩 시가를 저렴하게 유통할 수 있는 이유는 동해 수산 유통에서는 매일매일 대량의 러시아 대게, 킹크랩을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기에 팔어 박달대게 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가성비 선호 대게를 확보하여 신선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뷰 특가란, 동해 수산 유통 네이버 카페 리얼 후기 카테고리의 후기 약속을 해주시는 고객분께 미리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품절 전 구매 시 7월 16일 화요일 고객님 댁 도착 오늘의 특가 1번 아플사 수조관리실수 역대급 최저가 선호자수 댁의 대사이즈 리뷰 특가 1kg당 3만 1,900원 x 2만 6,900원 이번 올해 최저가 겨울철 1kg당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하는 A급 활 살아있는 박달대게 리뷰 특가 1kg당 3만 4,900원 3-1번 없어서 못 파는 블루 선호자수 킹크랩 한정 물량 1kg당 6만 7,900원 x 5만 6,900원 3-2번 없어서 못 파는 브라운 선호자수 킹크랩 한정 물량 1kg당 4만 6,900 x 4만 2,900원 4번 깜짝 특가 브라운 활 살아있는 킹크랩 한정 물량 1kg당 5만 2,900원 동해수산유통 카톡으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본문화단 또는 댓글의 주문 링크를 통해 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성비 킹크랩 대게로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즐거운 추억 행복한 7월 보내세요 대게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